유황색의 체력 250이면은 그냥 깨는거 아님 저주를 하나받고 희귀 무색 카드 보상을 하나받고 갑니다 날 먹고 벽돌 날 먹 실패 부칼 날 먹 실패 부칼 부칼 타랑님 나에겐 부칼이 있든 어서오세요 비칼 비칼 .... 비칼 비칼 와 타락한 아이언 크래들 타락은 옆에 있었다 힘카드 무조건 집기 야 식권 필요 없잖아 왜 먹었지? 생각이 짧았다 연마탄 발화 음 먹을 수 밖에 없다 한계 돌파 나 좀 나왔으면 좋겠네 유황 보다 보면 좋은 것 같아 부칼 얼 알 수리검 나의 수리검 필요 없거든 까면 다 상자가 다오네 힘 30인데 따서 갚으면 돼 가보징어 한입거리 바리케이드 오빠 오늘도 제 잠을 책임져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AS 말 잘 듣겠습니다 너 남자가 왜 그래?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그러니? 와 이거는 형상 써야겠다 바리힐을 왜 넣었지? 자녹성 발굴 사신 여자 사신 개수 제한 있는데 뭐 어때? 발굴로 꺼내서 쓰면은 제한 없는거 아니야? 엘리트 잡으러 가자 엘리트 하나 둘 셋 여기 상승 그 다음 물음 표감될다 혼돈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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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플러스 나올거 같은데 걸러도 될거 같은데 대검 대검 저걸 힘관련 카드라고 봐야되나 아니 그러면 이중타격도 힘관련 카든가 어둠의 봄 고구마 껍질 깨면 만원 앗 고구마 벌써 메쉬포테이토 됐는데 타락어포 한계 돌파 찾아볼까 아 무장해제 진화 어포 진화 조금 애매할거 같은데 어포 둘에 타락하나 이렇게 쓸까 음 음 흘네 아 나 4코스트 덱이었지 서순인데 서순 으어어 다 죽이면 서순 아 밟아 먹어야돼? 아이씨 먹기 싫은데 카카오 카카오 아이 터마다 힘이 유그르는데 이걸 먹어야돼 카카오 연타다 연타 약분 아이 아니 뭐야 이게 저거 왜 저거 왜 나왔어 저거 왜 나왔어 평소에 힘 그렇게 안나오더니 카카오 필요 없을때는 잘나오네 스킬 포션 카카오 물고기도 자기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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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거라도 넣어놓을걸 그랬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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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도 못하는 벽돌 쇼리검씨드네 아이 텅스텐까지 야 이러면은 진짜 저거 아까 잔혹성 안먹은거 아깝다 아 근데 잔혹성 파열해도 저거 안먹히지 않나 파열인데 텅스텐이면 이거 안오르잖아 제물이나 나와줘야겠네 역시 너지 미쳤고 뭐야 다 필요없어 그나마 아스트롤나비가 낫겠지 아 뭐야 아이 참 뭔씨 아 무감각 나오면은 바리도 쓸만하겠다 무감각 돌아왔구나 강해져서 돌아온 바리케이드 반사기 반사기 대건뿔 대건뿔 절대 안주네 대건뿔 절대 안주네 대건뿔 안줄거면 나도 안넣을거야 대건뿔 안줄거면 나도 안넣을거야 포장 없어쌀gel 플러스 lip 카드로 탈락 풀러스 카드로 탈락 팀 관련 카드라서 넣어야돼 rowo 아 그래도 탈락이니까 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대검 진짜 플러스 안된다 안녕하세요 병타락 병평 병타락 병평 병타 병타 병포 병타 병포병타 병다 병포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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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탈 어퍼 안에 넣어놓을까? 병탈약이니까 이제 스킬 카드 있는 거 다 집자 아 방금 키울 수 있었는데 아깝다 기사 핸드가 왜이래 사신 꼭 사신 꼭 발굴 꼭 참탑이 어렵다면 아이언클레드에 가십시오 갈그룹새만 넣었네요 갈그룹새만 넣었네요 아 왜 이 상황에서도 몸박을 짓고 싶지 최대 체력 13이나 떨어진다 광기 쓰자 어차피 타락이니까 타락 어퍼니까 써도 되지 않을까 장학 출보기 다리 무적 몸담 근데 왜 이렇게 핸드가 없어 보이지 신은 다 가졌는데 뺄 뺄 가면 가면은 추가올세웅 오 쏘세요 얘들 주네 세겠는데 아우 딜바 따서 갚으면 된다 야 수원좀 해봐 따서 갚을 이걸 수관을 안하네 딸기 전옥수 딸기 딸기 조금 그런게 딸기 조금 딸기 조금 딸기 조금 딸기 형사항 두장 다 강화될지 타락 강화할까 와도자 카운터들 끄 음? 지금 파열효과 안뜨지? 아니 이게 아니 버퍼는 빠지면서 왜 파열은 안 돼 이거 집어때려온 것 같은데 메가크릿 반성하십시오 일관성 없네 파열 발동 안해요 지멋대로요 그냥 왜 파열이 발동을 안해야 되지 발동해야 증상 아닌가 버퍼는 빠지잖아 아 대검 드디어 대검 존버 성공했다 아니 버퍼도 안 빠지게 해주던가 왜 사신용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중요하긴 해 그건 그래요 맞습니다 바리케이드 안 나왔네 근데 언제 한번 쓰기만 하면 불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사신 쓰자 플렉스 포션 플렉스 포션 아 이거 이제 파열이 다 쓸모가 없어졌어 아 힘카드라서 집어야 되나 아니 근데 힘 안 주니까 힘카드 아닌 거 아님 힘을 안 주는데 힘카드가 맞을까 오톡 마렵다 약분트 살ukan 암리케이드 안 나왔네 계속 밀 익숙 boost 아직 화이트도 możli 첨탑 과학이 진짜 과학 현상이 맞어오는게 진짜 과학이야 사신 피좀 더 빨고 가죠 킬각이 최선이 아니다 달팽이 빨아놓기 풀피 아니라서 불편 형상 지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좀 남겨놓을까 어둠의 보험 오늘의 카보다 체력이 낫땅 형상 쓰고 기다렸다가 사신 한번 쓰고 넘어가는긴 하겠죠 지금 파열이 히만 주는데 좀 제물 제물 나봤자 어차피 3힘이네 뭐 괜찮은거 없나 고통 어딜 방법 없나 어디 고통 떨어진거 없나 어어 써세요 무료 고통 예약점 분석 어포 3장 스킬카드 어포 4장 이도류 이도류 절힘 파열 아 미친 파열 좀 그만나봐 절대적인 힘도 심파다 아님 아 사혈 나왔네 사혈로 파열 보면 되겠다 어둠의 폭 4장인데 무슨 꼴이란지 모르겠네 파열 4장이나 있는데 쓸모없다 파열 4장이나 있는데 쓸모없다 와 참 겁나쎄 아이고 어둠의 폭 아이고 어둠의 폭 사신 안썼지 기사라도 들고 올걸 아이고 어둠의 폭 아이고 어둠의 폭 죽여버렸네 금강저 병폭 타락이라서 타락 한 장이어도 되고 어둠의 풍 형상 나중에 써도 되지 와우 12 곱하기 15 약해 나의 어둠의 풍을 기억해라 대충 사신 이도류나 뭐 아 유령 영상이 눌렀까 심장 허접생 엠수고 카소로뿔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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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복제 푸션 따위 쓰지 않는다 카카 청품만 쓰는 아이언클랜드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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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